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 지구과학 전문가 오지원입니다. 2022년 3월 24일에 치러진 고등학교 2학년 대상의 학력평가 지구과학원 해설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해설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 시험의 성격과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총평이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자 일단 첫 번째 학력평가라는 건 여러분들 고1 때도 시험을 몇 차례 치른 적이 있었겠습니다만 이제 소위 현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나름의 전국 단위의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점수가 여러분들 내신 성적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 아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단 본인이 학교에서 배웠던 시험 공부한 진도와 이 시험 문제에 있는 시험 범위가 안 맞는 경우도 꽤나 있어. 특히 과학탐구 영역에선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배우지도 않은 건데 또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고1 때 배웠던 통합과학 그 내용이 아주 다수 실려있기 때문에 작년에 배웠던 거 기억도 안 나는데 이럴 수 있다고. 그래서 내신에도 안 들어가지 시험 범위가 또 우리가 공부한 거랑 또 안 맞기도 하지 학교 진도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과학탐구 영역에 해당하는 시험 시간이 되면 되게 많이 흐트러져요. 긴장감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냥 대충대충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다 이걸 열심히 집중해서 풀어야 되냐.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얻어가는 게 또 있긴 합니다만 시기적으로 그리고 아직 우리가 배웠던 학교 진도라든가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원과 관련된 공부를 어느 만큼 했는지에 따라서 이 문제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은 분명하게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일단 3월 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지구과학 원에 해당하는 점수는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이 점수는 오지훈 선생님이 그랬는데 하나도 안 중요하대요. 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점수를 너무 이제 낮게 받아와서 부모님이 약간 이렇게 좀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신다면 아 물론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지구과학 관련해서는 너무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혹시나 낮은 점수로 인한 이야기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더 혼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부모님께 자 그래서 일단은 본격적인 지구과학 원 과목과 관련된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가 이 안에 없는 건 아닙니다만 진도가 이 지구과학 원과 관련되지 않은 문제들이 다수 들어있고 학교에서 해당 내용들을 아직 공부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푸는 물론 잘 풀면 진짜 배경 지식이 정말 튼튼하고 많은 어떤 진짜 실력이 갖춰진 상태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의 공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원 공부를 얼만큼 착실하게 잘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이 시험 점수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아. 그래서 일단 3월 학력평가의 시험 범위는 통합과학의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영역 중에서 통합과학의 지구과학과 관련된 내용이 시험 범위고 그리고 지구과학 원에 해당하는 건 1단원의 직권의 변동까지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직권의 변동에 해당하는 문제 몇 문제 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통합과학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배운 게 있고 그리고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내용들 중에 지구과학원 후반부 여러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역시나 들어있기도 해요. 하지만 때로는 통합과학에선 배웠지 지구과학원에선 안 배우는 내용 또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문학연설을 할 때 이 문제는 지구과학원에서 배웁니다. 이거는 지구과학원에서는 안하고 지구과학2에서 합니다. 이거는 지구과학원에서도 안하고 2에서도 안하고 통합과학에서만 배웠었던 내용입니다. 라는 걸 구분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구과학원 학습을 잘 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분들이 아마도 이 해설강의를 듣고 있을 거다라는 판단하에 지구과학원과 관련된 문항에 대해서 제가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구과학원 범위가 아닌 문항 역시도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필요한 내용들을 챙겨가는 공부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 이제 지구과학원 교과범위가 아니어도 학교 선생님들께서 뭐 학교마다 선생님들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으니까 혹시나 이 학력평가 문제를 공부해라 이 문제의 일부를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에 출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추후에라도 학교 선생님께서 이 학력평가 문제를 내신 시험에 어느정도 반영해서 출제하겠다 또는 변형해서 출제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 해설강의는 역시나 또 잘 꼼꼼하게 들을 필요가 또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정리하면 아직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본격적인 지구과학원과 관련된 공부를 이제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밖에 못한 거예요. 학교 진도 얼마 나가지도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험지에 있는 20문제는 형식은 지구과학원의 과학탐구영역 소위 모의고상태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내용은 통학과학에서 배웠던 지구과학 영역의 내용이 다수 들어있고 지구과학원에 해당한 건 일단은 직권의 변동까지만 들어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었다면 지구과학과 관련된 배경지식이 짱인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출발선이 이미 앞으로 나가 있는 거야. 좋아. 하지만 이 문제를 잘 못 풀었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건 없다. 아시겠죠? 앞으로 이제 원과목에 대한 공부를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